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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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질러야 되는데 머리가 너무 겁스럽게예요 메이플 더박머리인데 조만간 다시 2블록 치겠습니다 오늘의 뉴메탈은요 제가 예전에 한 2,3년 전에 한번 했었던건데 오랜만에 다시 하고싶어가지고 요거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무한잭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잭스는 또 이제 스킬쿨타임이 짧기도 하고 스킬을 썼을 때 굉장한 스킬이 있죠. 반격이라는 스킬, 황타를 무시하는 스킬인데요. 이거 쿨타임을 돌리기 때문에 만드는 건데 이 나보리를 가면 치벙타가 터질 때마다 스킬 쿨타임 20% 감소이기 때문에 무한으로 즐겨요. 무한 반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탑도 피오라라 이거를 한번 면역할 수 있는데 문제가 우리는 정글에 없습니다. 서포도 없네요. 그랬어? 그런 거야? 좋아? 뭐야? 투미디아 심지어?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투미디아 투바톱? 아 오케이. 확인이요. 제가 또 피오라를 민생이시라고 하는데요. 제가 거의 한 근 한 달 전에 요리그룹 피오라를 만난다가 0킬 12레스를 받아가지고 울었습니다. 혼자 울었어요. 그냥 울음이 나던데? 아 오케이. 정복자. 아 적당이 해냈는데 또 또 또 그런다 또? 피오라들이 이게 문제야. 적당히 물으면 공격적이거든? 근데 이제 피오라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힘드네. 운수 때문에. 아 죽었냐고 있어? 아악! 그냥 콜라를 틈타서 못따라갈 줄 알아 뭐하는거야 바로 반격이지 이럴때는 피오라가 좀 에바긴 했다 얼마나 방심한거야 일부러 죽었다 이렇게 봐야되나? 지금 제가 또 나버리를 할거라서 2선박 가겠습니다 2풀로 오지게 돌리는걸로 가자 많이 댕기자 무례하지 않는게 중요해 아 정글없이 아예 핀찍어봤자 뭐하냐 정글이 없는데 라인은 그냥 땡겨야겠다 엄청 땡겨야겠다 타워까지 가져가야겠다 안보이고 미드갔네 와 이걸 미드 갱킹을 가? 그 집을 갑시다 보면 좀 힘싸움으로 가야될 것 같아요 모델가 와 더블 버프네 레벨차가 나서 일단 싸울 수가 없다 절하면서 밥 먹어야지 몇번 찔렸더니 죽을 것 같네 너가 웅수를 빼는 그날이 제사한 날이다 집갔나? 집을 갔으면 빨개 라인을 줍시다 그렇지 라인 박으면 돼 기다렸다가 아 근데 이거 치광탈 가는게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 이거 자체가 이거 하나는? 신발을 가는게 낫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게 낫지 근데 진짜 풀타임에 미친놈은 이거거든요 그리고 텔포를 타죠 스펠을 쓰면서 스킬을 풀타임 줄이는 템을 사왔다? 아니거든 아 다리가 맞았다 요건 좀 늦게 나올 수는 있는데 어차피 나버리가 원래 비싼 템이야 와…. zed巻이 요건.. motivated 짜증나 어? 이러면 나 수박먹을 수 있나? 이건 몰라지 피오로 땀대 간 것 같거든 이러면 위기인데 또 아 곱경이 뽑으려고 그랬다니 되게 곱경이네 신나 그만 좀 괜찮아 땀 잡을 수 있다 가자 맛있어 아 스카나야 고맙다 진짜 고맙다 많이 위축되어 있어 안 아파? 난 아파 딜이 이게 아닌데 이게 다른 세상들인데? 나와임만 거기서 너 왜 딴 데 갈 줄게 너 여기 있잖아 개옥가네 여러분 근데 오늘 듀메타는요 원래 이템 자체는 개 약합니다 진짜 약한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공속을 올리면서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게 있죠 대기만성형 이겁니다 진정한 자수성과 대기만성 잘가 이게 내전을 슬슬 하잖아요 현대가 그럼 가는겁니다 오리랑 게임이 그렇게 바뀌었잖아 그냥 이겼는데 썰이 낫지 피오라에서 오만방자 멘트 보십시오 복수 안 해놓고 복수는 나를 더 강하지만요 그냥 양이 없는데 썰이 낫지 컨센터로 한번 쓰러졌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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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너 어때 로밍 간다 내가 올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겠다 소 같은 경우로 내가 저한테 그 아름다운 자 이게 나몰이라고 달라지잖아 지금 지금 가 이제 이거 사와 자 이제 봉속 챙기고 그 다음에 바로 피읍 챙기면 됩니다 한 번 더 스턴 응 반격쿨 또 돌았어 이게 무한 스턴이야 이게 무한 잭스야 그냥 무한 잭스 마이클레 사면 죽어 응 안죽어 W 맞았으면 죽었네 피읍이 생기기 때문에 또 메꿀 수 있죠 아 이제 메꾸기 시작할거에요 오 피오라도 나때문에 저거 쓰는가봐 이미 저걸로 된거에요 피오라가 잘 컸었잖아 오늘 잘 큰거 지금 잘 컸는데요 근데 이건 안되게 해지롱 임마 어디서 오만방지하게 이불 털어? 넌 웅수가 툴이 정상적으도 있지만 난 정상이 아니야 난 비정상이야 임마 웹웹웹워 여자 현상금 받아 죽어요 아직 피오라 시간 남았습니다 좀 더 내랄게요 아 못먹었네 얘 못막아서 죽었어 뭐야 미드 다 털렸네 안돼 자 이제 철갑공이 나왔습니다 철갑공을 가는 이유 나는 뭐 공격력도 그러는데 크라켄보다는 안정성이 좀 더 있죠 왜냐 이거는 오래 싸우려고 가는거에요 단발적으로 싸우려고 가는게 아니야 그래서 좀 더 탱키하면서도 딜이 나오는게 아 안보인다 또 누군가 온다 이거 용을 갔나? 아 용을 갔네 용을 갔으면 탑타워 없고 그럼 저 못도하죠 뭐야 용도 먹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해 안죽어야 얼굴 다 있는데 내가 그래 현상금을 찾겠게 여럿에 여럿에 어쩔티비 어쩔티비 케인 온다 어 잠깐만 우리집 뭐야 우리집 뭐야 상대 아 원래 무대가 북놀인데 상대가 치감이 필요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 룸이 피오라 다르킨이라 그죠? 잘만 쫓으면 괜찮을거 같기도 하고 아 일단 레드 먹으라 아 어? 좀 좋았다 아아 아 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긴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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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운수 뭐 여러 번이네 아니잖아 나는 반격이 여러 번이야 임마 어? 아 딱 줘야지 그냥 병 넘는다 저거 100%야 아 지구 끝까지 가봤네 그리고 완성이 오겠습니다 그리고 치명타 올려줍니다 하필 남아있는거에 치명타 올렸어? 나모리가 조금이라도 더 터지게 1. 2. 2. 2. 3. 3. 오 어? 2. 2. 2. 2. 3. 3. 스카노가 저를 한번 풀어주기 시작하면서 제가 어느정도 날개를 달았기 때문에 칭찬 주고 딜량 역시 1등 실험건 탑 차이가 아니었다는거 진짜 탑을 씹어먹었어 나중 나서 4탑도 혼자 다 벗었구요 받은 피해 피해 감소 아 근데 명예 받았네요 이러면 됐다?